네, 이번 시간에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his는 영어로는 이것이란 뜻이죠. 자, this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함수 안에서 그 함수의 호출 맥락을 의미합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여기서 맥락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맥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는 context라고 하죠. 즉,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 안에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이 함수, 이 함수가 만약에 a라고 하면 그 a라는 저 함수를 어디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이 펑션 안에서, 함수의 본체 안에서 this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이 달라진다 라는 뜻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 맥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함수와 객체의 관계가 느슨한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실질적인 연결점 역할을 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이 걸 통해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호출을 할 건데요. 자, 호출하기에 앞서서 내용을 좀 보면 음... 자,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브라우저의 전역 객체입니다. 이것은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어... 호스트 환경이라면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is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this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예, 다르게 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 안에서 이 함수 본체에서 바로 이 this라는 것은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가 전역 객체이죠. 그래서 만약에 this와 윈도우가 같다면 예, 윈도우와 this는 같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하는 그런 코드예요. 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드는 콘솔에서 실행시킬 수가 없네요. 다큐먼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자, 실행시킨 결과는 윈도우는 this다가 출력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죠? 자, 이 this라는 것과 윈도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아, 우선 저는 객체를 하나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객체를 저는 O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아예 앞에 바를 뺐네요. 예, 저는 습관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음, 그 O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는 펑크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는 펑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메소드가 되는 거죠. 즉, 펑크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메소드 안에서 제가 뭘 실행시키고 있나요? if, 만약에 O라고 하는 것 즉, 이 객체죠. 현재 어, 제가 정의하고 있는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인 거죠. 자, 이 O와 이 This가 같다면 O와 This다 라고 하는 이것을 출력하도록 한 결과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바로 예 O라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펑크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True라는 뜻이잖아요. 즉, 그 객체 자신 과 즉, 이 메소드가 담겨있는 객체와 이 메소드 안에서의 This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출력이 된 겁니다. 즉, 어, 함수 안에서의 This라고 하는 이 값은 그 함수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윈도우와 같은 전역 변수를 전역 객체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했다면 그것은 메소드가 되죠. 즉, 메소드에서의 This라는 것은 그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객체 자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동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